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한 샘플 특히 이제 랜섬웨어 악성코드 샘플입니다 이것을 직접 여기 자동화 분석 서비스에다가 올려서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동적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을 기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구한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나왔던 악성코드이고요 이 악성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랜섬웨어 형태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파일들을 이제 변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노차 이야기했던 머리어 트래픽 언어라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구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2017년도 것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악성코드를 분석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쪽 사이트에 있는 샘플들을 최대한 구해서 하나씩 정적 분석, 동적 분석, 그 다음에 자동화 분석 서비스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입은 무료인데 프로 버전까지 이제 가입을 프리미엄 버전까지 가입을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프라이빗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이고요 여러분들이 뉴 테스크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가지고 파일을 자유롭게 올려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러한 온라인 자동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문서 같은 거 DOC 문서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가들이 악성 코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악성 코드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자동화 분석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실 매뉴얼적으로 정점 분석이나 동적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좀 훑어보고 분석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코드 분석까지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같은 경우는 뭐 pk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 파일이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것이 이제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시키면 정말 랜섬웨어가 동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동작시키기 전에 우선은 온라인 쪽에다가 올려가지고 저희가 1차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7 환경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프로 버전을 사용해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정보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bit 환경에서 가상 환경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퍼블릭으로 공개가 될 것인데 괜찮냐 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 더 페이다 해라 지불을 해라 자 그래서 그냥 어그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은 요것들은 한 1분 정도 분석이 돼요 이게 감염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동작하는 것을 1분 동안 가상 센트박스 형식의 가상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결과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이 가상 환경을 통해 가지고 감염된 것 실제적으로 랜섬웨어가 감염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장점은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모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러한 자식 프로세스들까지 트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명령어들이 수행됐던 것들이 또 상세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화면 같은 경우는 동작이 현재 10초 정도 남았는데 그 10초가 지나면은 이제 감염된 것들 화면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NS 정렬이나 이제 커넥션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들을 각각의 접속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 정보들 매칭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감염된 것들을 이 파일이었죠 요 파일을 감염시켰는데 1절 쪽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요게 요런 파일들로 점점점 파생이 되면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위협 정보들까지 나오는데 위협 정보는 이제 프로 이거는 이제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의 스노트 룰 탐지 결과들을 보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DNS 정보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피테이션 우리가 명성 탐지죠 명성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평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평범 시스템인데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이트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결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별로 보이지가 않죠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기가 힘든 것인데 요 정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세 정보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명령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CMD 명령어를 이용해서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행했던 요 EX 파일을 그 다음에 임시 폴더인 요쪽으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파일하고 지금 현재 제가 올렸던 요 파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같은 것이 이제 복사가 돼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ore info 정보들을 보시면은 각각 실행됐던 정보들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별로 볼 것이 없죠 별로 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이것이 동작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more info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보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파일들이 변경이 됐을 거란 말이죠 요거는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파일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파일들을 보면은 모디파이드 파일이 500개나 이렇게 이벤트가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파일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스크랩이라고 하는 이 랜섬웨어 형태들로 쭉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이렇게 감염되면은 당연히 오픈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들이 변경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앱 엔니런을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웬만큼 동적하고 정적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요 이유입니다 요만한 퀄리티를 낼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악성 코드가 이제 드롭 파일 형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운로드 형식 같은 경우는 아니면 두 개의 파일들이 존재를 해 가지고 그게 연계해서 실행이 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들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 자동화 분석 서비스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매뉴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파일들을 많이 변경했죠 이쪽에서 파일들을 변경을 했고 아래쪽에 mshd.ex 파일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html 형식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나 html 형식들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세스 정보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안에서 앞에서 저희가 실행했던 이 파일 있죠 이 파일 같은 경우를 현재 이쪽으로 이제 라이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후에는 이제 그 현재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또 삭제하는 부분들도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wmc 그 다음에 cmd.ex 파일 이런 것들을 쉐도우 카피 파일들을 또 지우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wmc 쪽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딜리트를 하게 되는 거죠 쉐도우 카피 파일들을 지워 가지고 흔적들을 좀 없앤다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또 아래쪽에 3612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이제 딜리트 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생성한 파일은 시작 프로그램 주 부분에다가 동작을 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 대량의 정보들을 이렇게 초기 일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할 때 더 상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훑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프로그레스 그래픽 정보들을 보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런 정보들 아주 좋죠 그래서 어디에서 파생이 돼서 이것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딜리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들이 프로세스들이 같이 동작이 되는가 각각에 있는 명령어들 어떤 명령어들이 실질적으로 동작이 되는가 나중에 코드 분석할 때는 이런 명령어들이 다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각각 단계별로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레스 그래픽 같은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한번 감염을 시켜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호스트 PC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가상 환경 버추어박스 쪽에서 윈도우즈 7 기준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분석 서비스예요 제가 하나씩 이제 초기화 시켜서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정말 자동화 분석처럼 동작이 되는지 현재 보면은 얘가 파일이 곧 없어질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이 파일들이 현재 동작이 현재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문구가 하나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이게 랜섬웨어가 걸리고 난 뒤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랜섬웨어가 걸렸다 그러니까 주의를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줘라 그 다음에 몸은 주의를 해라 이런 문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요쪽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거의 편집 없이 제가 계속 영상을 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1분 안에 거의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운로드 같은 경우나 다큐멘트에 있던 것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다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큐멘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랍에 있는 것도 다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이나 그런 데 가서라도 일부 파일들이 이제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랜섬에 걸리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동한 분석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특정한 행위들을 빠르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트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사실은